자 여기에서는 요 어 이시 아니라 댐으로 바꿔줘야 겠고 댐 댐 세부즈가 아니죠 댐 여기서 댐이 빠져야 되요 그 다음에 relatively meaning 여기 to carry a few take up to store being barbed related 자 그 다음에 올도가 아니라 디스파잇 자 그 다음 어 왓이 아니라 어 또 대수로 바꿔 줘야 겠네요 자 여기서는 데미지 칭하는 대상이 이 북을 나타내는 거니까 복수였기 때문에 댐을 써야 되구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의 데이는 이 북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 댐은 페이퍼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그것들의 편리함 일 것입니다 어 요기 가 뭐야 단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저장하기에 편리함 일 것입니다 여기에 댐을 쓰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 북이 있잖아요 그죠 음 요게 같은 대상 이어서 중복이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중요하다고 해 놨느냐 좀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 원문에는 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들고 다니기에 편리함 음 그래서 요기 우리 형용사적 아 형용사적 용법 할 때 그런 거 이제 그 다음에 투투 용법 하고 그럴 때 이제 같은 대상이 존재하면 쓰지 않는다 요거 배웠었죠 요거 좀 암기 하구요 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자리가 되는 거에요 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뒤에 복수명사 없는데 왜 얼일을이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는 자 몇 권 이상을 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비 실용적입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에 북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략까지 염두에 두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것도 좀 암기하는 게 좋겠구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여기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겠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완전 이죠 그러니까 왓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